네 아 아니 너구리야 나를 보렴 너구리야 동영상으로 찍어야죠 너구리야 일어났어 너구리야 여기 살아요 여기 사는 너구리입니다 여기 공원에 살고 있는 너구리 군입니다 너구리야 식사는 했는가 밥은 먹었어 뭐라도 있으면 줄텐데 없네 안녕 안녕 너구리야 너구리야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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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도망 안가서 참 다행이네 나는 자주 보는 거지 두 번째 보는 거야 두 번째면 자주 보는 거잖아 너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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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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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야 안녕 이제 오렴 이제 오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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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 군 그래 반갑다 왼쪽쪽으로 업무역 닦아야지 그게 업무역 차다